뽕뽕뽕뽕 딸콩딸콩 안녕하세요 뽕뽕뽕 뽕이입니다 방금 말레이시아 공연이 끝났습니다 사실 내일 오프닝을 찍어야 되는데 화장하는 얼굴로 오프닝을 찍고 싶어서 이렇게 인사를 먼저 드릴게요 오늘은 하루종일 ASMR로 꼭 지내보기를 해볼건데요 자기 전에 이 영상을 보면서 웃기지? 잠에 잘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하루종일 저의 하루를 ASMR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화장을 지워야 되거든요 얼굴이 너무 통통해졌죠? 우선 속눈썹부터 빼보도록 할게요 정말 제가 콜그룹을 아 이거 정말 못보이긴 한데 콜그룹을 시작한 이후로 비밀일템에 몸무게 최고 정점을 찍었어요 제가 커피 커피 우선 우선 이렇게 하다간 화장 아니 지우는데 2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부탁할게요 아 렌즈를 안 뺐다 렌즈는 아래에서 카메라 바깥에서 렌즈 빼는 소리 띠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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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렌즈 무대를 하는 날이었어가지고 화장을 좀 지나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우면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화장 지울 때 너무 세게 지우지 말고 눈에 딱 들고 슥석슥석 슥석슥석 하루종일 얘기했을 말이라서 지금 누가 왔는데 대답을 누구세요 아 네 갈아입으러 갈게요 네 옷을 갈아입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 지우다 말고 아 저 몸이에요 저 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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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를 끄고 잠시 옷을 갈아입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를 보고 계세요 자 갈아입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옷 갈아입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방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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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방구 아니야 이거 여러분들 이거 신발소리야 신발소리 방구소리처럼 들리네 방구 저 갈게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네 이제 옷을 갈아입고 가볼게요 다시 내 방으로 세수를 해야되는데 제가 머리로 다 왔거든요 자 머리를 지금 묶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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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충 먹고 그리고 이거는 제 친구가 생일선물로 사준 머리띠인데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세수를 마치고 방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씻고 잠옷을 입고 나오구요 제가 말레이시아 옥기전에 팬 여러분들한테 받았던 편지를 읽는 시간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편지들을 주셨는데 하나씩 읽어볼게요 Deutschen 오사채도 먹으면서 우리 팬 여러분들 편지를 보면 잉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항상 저희의 필기를 보면서 또 저를 보면서 힘을 얻으신 팬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뿌듯하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열심히 여러분들 덕분에 활동도 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활동도 하고 또 저를 위해서 활동도 하고 엄청 여러분 사랑합니다. 아프지 마세요. 자 다음에 칠도록 할게요. 독감주사 맞으라고 걱정을 해주시는데 독감주사 맞으니 치가 진짜 뱀뱀뱀나 주사 무서워요. 그렇지만 이렇게 걱정해주시는 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겨울에는 꼭 독감주사를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언니도 이번 겨울 독감 걸리지 말고 아프지 마세요. 세 번째 편지 세 장부터 써주셨습니다. 진짜 되게 마음이 아파요. 이 단어가 이 말이 나는 나는 너는 연예인이고 어 나는 그냥 한 명의 팬일 뿐인데 아니요 동룸들 각자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 저희들 저를 또 저희 에이핑크를 보내주시는 팬 한 분 한 분은 지나가니까 그냥 팬 한 명으로 절대 보지 않습니다. 많은 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눈으로 다 닮고 싶고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내가 바보여서 한 분 한 분 다 기억을 못하는 것 때문에 미안할 분이고 사실 연예인과 팬 사이가 멀면인 거였지만 가까우면 정말 가족보다도 더 가까운 나리라고 생각을 해요. 진짜로 가족들 가족보다 더 내 마음을 알 때 내가 이렇게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위로를 해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 팬분들의 글이 된 마음을 평지로 적어서 주는게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아니요 이렇게라도 평지로 어 위로를 조금 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언제든 저희에게 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이나 주변에게 못하는 말 이라던가 그런 것들 또 저희는 들어줄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면지로 소독 많이 하고 싶어요.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팬들 여러분들 여러분들 팬분들은 우리는 훨씬 가깝고 하나라는 것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 이건 말로 표현이 안 돼 자 다음 평지 펜펜펜 자카르타 편지 하나하나 소중히 읽어주는 모습에 오늘의 뭔가 좀 더 신중하게 마음을 담아서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이거 궁금한데? 항상 이쁜마음 담아서 편지 써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자기 전에 팬분들 편지 보면서 잠실 때가 가장 행복하고 저 또한 팬분들의 편지를 읽으면서 스트레스도 해소되는 것 같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힘듦과 행복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일상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. 아무튼 저는 이제 이렇게 팬분들의 편지를 읽어봤고 이제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내일 봐요. 우리 팬분들 썰렁에 굿밤 잘자요? 안녕 내일 아침에 봐요 네 여러분 굿모닝 이제 막 일어났고 지금은 조롱언니 방에 가서 아침을 먹을 예정입니다. 조롱언니가 맛있는 걸 사왔대요. 우와 와우 맛있는거다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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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식 도시락입니다. 잘 먹겠습니다. 계란말이 라면도 먹고싶은데 연어 샌드위치 이거 오리고기인가? 약고기인가?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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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래서 살찌는거야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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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 배불러. 그만 먹을래. 같이 가요. 같이 가. 저기요 같이 가요. 같이 가자니까 진짜. 네 여러분 좀 어 소리가 그저 지금인 차 안이어서 차가 흩들리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. 어 중간에 말레이시아 호텔에서 수영 연습도 하고 매니저분이랑 같이 다꾸도 치고 제가 이겼어요. 아직도 안 주무시는 분들이 분명 있겠죠. 짜잔 짜잔 우리 호송이. 어이구야 차 소리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. 여러분들이 귀가 더 시끄러울 것 같아요. 그쵸. 아무튼 이제 공항으로 가고 있는데 그전에 말레이시아에서 한식당을 갈 예정입니다. 외국에서 먹는 한식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집 떠나가지고 집밥 그리면서 먹는 느낌이어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저와 함께 말레이시아를 즐겨봅시다. 여러분들. 날씨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그렇게 덥지도 않았고 우리 팬들은 항상 1년 인컴백을 원하는데 저의 마음 또한 여러 붙들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요즘에는 개인 활동이 많아진 것 같아서 뭐 각자만의 활동도 물론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단체 활동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속상하기도 해요. 그래서 갑자기 막 내성파 고백. 근데 또 오랜만에 만나면 언제나 그랬듯이 금방 익숙해지고 또 금방 재력도 없어지고 이 말하면 안되겠지만 곧 서른이에요. 저희 정말 젊죠?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. 사실 나이드는게 겁나진 않아요. 물론 어렸을 때 그만의 또 즐거움이 있다면 또 30대에 즐거움이 또 있겠죠. 무엇보다 조롱언니는 동안이어서 부럽습니다.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건데 지금 아무튼 여러분들 좀 이따 한식당에서 맛있는 밥 먹으면서 우리도 대화해요. 고기 냄새 고기 냄새 너무 좋아. 부대찌개 시키고 부대찌개 시키고 이런데 와서는 거의 음식은 남주가 성리하는 편이에요. 아무래도 남주가 정말 메뉴도 잘 고르고 관심도 많아서 음식밥만 아니라 쇼핑할 때도 남주가 좀 주도적으로 하는 편입니다. 대단한 것 같아요. 젊어서 그런가 나이드는게 겁나진 않아요. 겁나진 않아요. 막내가 물에 따라 죽어있습니다. 여러분들 자기가 치고달래요. 정말 웃기지도 않죠.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묵 아 소시지 구두 Hut 마 진짜 맛있어 아, 고기가 잡고 있어요 이거 좀 더 익히라, 너무 익으면 안 돼 와, 부딪치게 부딪치해 네, 여러분들 저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오늘의 ASMR은 여기까지고요 말레이시아에서 너무 즐겁고 ASMR 하루를 보내는 것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잠이 드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제 영상 보고 잠이 안 왔을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들 항상 잠 잘 자고 이 영상으로 잠 잘 들었다는 팬분들이 계신다면 다음에 한 번 더 컨텐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굿밥 사랑해요 아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세요 사랑해 여러분들 잘 자고 있나요? 그리고 카메라는 꺼졌지만 어 그래도 잠 더 잘 수 있도록 저희 팬분들의 목소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팬분들 초롱입니다 잘 자요 네, 잘 자요 여러분 잘 자요 여러분 봄입니다 칭찬서는 불러나도록 할게요 잘 자요 사랑해 봄입니다 알겠습니다